스페인의 철어 눈 난 자 자 우리 조카 알베르 또 자 동양의 피카소 같이 한번 시간 보내 보겠습니다 진지합니다 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조카 에 작업실에서 뭐 빨간불 들어왔네 배터리 없다고 빨간불 들어왔다 아까 그거 저 같은데 내가 지금 폐집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영상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뭉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아 이거 뭐야 아이고 아휴 자 아까도 없는거지 어떡한데 그 정도 나오는거 그 상수정서 사업자정서 네 동양의 비카수 알베리토 동양의 비카수 알베리토 작가님 바쁩니다 바빠 열심히 아이고 우리 조카님 잘생겼어요 진지합니다 우리 이야 참 뭐야 왜 좀 깨버려 거치라고 바꾸나 멋지십니다 우리 작가님 알베르토 동양의 피카소 말 그대로 피카소입니다 동양의 피카소 우리 조카 우리 조카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조카 로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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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베르토 파이팅! 멋집니다. 우리 수고하는 작가 알베르토 이정석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이정석! 네 고맙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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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롯데월드 상부분이 보이네요 롯데월드 가깝습니다 속촌 호수는 옆에 있고 멋집니다 우리 작가님 자 우리 어떻게 우리 조카 이정석 알베르트 작가님과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이정석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